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회전초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가 그 초밥 접시당 12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저는 용인동백점 이 스시선 왔고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예보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이렇게 일자로 먹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1200원?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다 1200원 균일가가 돼 있고요. 특별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2000원에서 3000원 요렇게. 특별 메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뭐 많은데? 이게 뭐야? 연어 봐. 이게 뭐야? 주꾸미? 아 한치 다리 직화네. 이거? 응. 내가 좋아하는 거. 어? 나왔다. 뭔데? 짠. 연어 양파. 저희 오도로랑 참치등살 하나랑요. 그리고 단새 많아주세요. 단새는 국면 메뉴라서. 아 그래요? 그러면 청미새우? 이걸로? 네네네. 감사합니다. 계속 놀고있어. 새우. 약간 갈릭 색이? 그 맛나? 응. 맛있다. 응? 맛있다. 응? 연어 고추 양념치채 가루 너무 맛있을 거 같아. 아니 계속 눈이가.. 중류도 되게 다양한 편인데 가격이 1200원 있잖아요. 너무 신선하고 맛있는데요? 진짜? 너무 괜찮은데? 아 가리비. 튀김. 새장추밥 오면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돼. 오늘 영상에서 계속 이러고 말할 거예요 아마. 맛있다. 우동이 1200원이네 이것도. 괜찮은데? 특별 메뉴도 2000원, 3000원이면 되게 괜찮은 거 같은데요? 이거 아까 이게 시킨 거지? 네. 참치. 진짜 신선해. 쫙 찍어서. 녹는다. 연어인데 알조용고. 양파랑. 해가 길어. 장어인가 보다. 맛있지? 연어, 연어. 또 싸가는 재미가 있거든. 참치. 타코 와사비. 참치. 와사비. 우동 완료? 네, 우동이요. 우동도 괜찮아. 국물. 너무 뜨끈해. 우동 먹을 거야. 음. 음! 뜨끈하고 맛있다. 면발이 아주 쫄깃해요. 이게 뭘까? 팔어 명이나물. 문어다. 계란. 계란? 어떡해 이거 가져오자. 내가 그랬어. 들다가. 이거는 활어랑 묵은지인데요. 연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하루 자체가 되게. 신선해가지고. 묵은지. 그 새콤한 맛. 맛있다고 되게 잘 어울려요. 음. 여기도 활어. 음. 음. 우동을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주셔가지고. 아직까지도 뜨끈해요. 문어. 음. 음. 계란인데 안에 밥. 오. 오. 다. 너무 맛있어? speaking. voodoo. ㅇㄹ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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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ㄹㄹ- 자 이번엔 이거. 연어인데 안에 이렇게. 수라. 수라 갈릭. 와 이거 맛있다 수라. 맛있어? 응. 연어 치카. 익힌 면을? 응. 겉에 살짝 익혔어요. 겉에만. 아 꼬치. 뭔가 음식이 굳어있지가 않는다. 바로바로. 응. 뭔가 회전율이 되게 좋은 것 같다. 이거. 겐리. 겉에. 케이크. 짠. 귀여운 마카롱. 고춧가루. 여기. 배달도 가능하고 포장도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종종 와서 포장해가면 될 것 같아. 그니까 나도. 뭐지? 뭘까? 아 메로우이 같은. 그쪽을 쳐다보고. 응.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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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늘 이렇게 스시산에서 맛있는 회전초밥 먹어봤는데. 되게 놀랐던 게 재료가 엄청 푸짐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되게 종교 다양하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남았더라고요. 저 여기 종종 와서 먹고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